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키 벨라차오 32카운트 투월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드가 두 번 있는데요. 리스타드 전에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시작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만보, 사이드 라인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만보, 사이드 라인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놓으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몸을 틀면서 플릭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위브 스텝, 오른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웨이,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놓으면서 몸을 틀면서 왼발을 오른발 옆에 터치하시고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시선은 12시 두시고 몸은 1시 반 방향으로 스텝, 로 스텝, 시선 12시 몸은 왼쪽 4분의 1턴, 10시 반 방향, 오른발 스텝, 로 스텝 오른쪽 8분의 1턴, 12시 방향, 왼발 보드라 리커버 왼쪽 2분의 1턴, 보드 스텝,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5월 16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step change together Thank you for watching